미운 오리 새끼 졸업 미운 오리 새끼 졸업을 도와드립니다. 동작구가 자녀 결혼시키기 대작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6.0건으로 1970년 이후 역대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젊은이들의 결혼 기피현상도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동작구는 오늘 30일 흑석동 주민센터에서 부모 자녀 간 인식 차이를 넘어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와 결혼 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부모 세대 공감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흑석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수영과 함께하며 혼인율 감소와 미혼 남녀의 달라진 결혼간 등 사회현상을 짚어보고 결혼 정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고민, 공감 및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결혼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기는 갈등 등을 살펴보고 자녀 입장에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소리 심은혜 기자입니다.